안녕하세요. 시바이노 완전 대박났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유동칠 내용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더리움 ETF가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시바이노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시바이노가 100배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시바이노의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오늘은 이 시바이노의 모든 호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바이노의 소각률이 5280%로 엄청나게 폭등했는데요. 단 하루 만에 4430만 개의 시바이노가 사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소각으로 인해 코인의 가격이 어디로 갈지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각률의 증가는 코인의 희소성을 높게 만들어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또 시바이노의 순유입이 8530% 급증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이노는 고래들의 순유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각률 증가와 순유입 급증이 있었음에도 가격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와지르 엑스의 해킹 이후 5.4조개가 넘는 시바이노가 판매된 사건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매우 선방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악재가 터졌지만 다 해소하고 저점에서 다시 고래들이 물량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화연 이 고래들은 누구일까요? 또한 AI가 7월 30일까지의 시바이노 가격을 예측했는데요. 예측에 따르면 약 118%의 상승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오히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비트코인도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요. 중국은 홍콩의 규정을 시험삼아 암호화폐에 대해 더 호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금지도 풀 거라는 이슈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 중국의 고래들도 심상치 않은데요. 또한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2028년까지 연기한다는 제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금 문제 꼭 잘 처리됐으면 좋겠는데요. 250만 원 이상 수익에 20% 관세는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연사로 나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예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 테네시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머스크는 비트코인 지지를 뜻하는 레이저는 포스팅을 올려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은 실바이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즘 또다시 X의 코인 관련 포스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전의 행보를 보면 특정 코인을 언급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 전 항상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에도 100% 뭔가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 이더리움 ETF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이 이더리움 ETF의 승인은 시바이누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바이누도 ETF를 준비 중인 만큼 추후에 시바이누 ETF의 승인까지 기대해 볼 만한 사건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이더리움 ETF가 시바이누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라 전망하는데요. 무려 1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도 X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언급 중이죠. 최근 일론 머스크와 미국 고래들 그리고 최근 중국까지도 진입 중인 코인 시장이 마지막 가장 큰 비기주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판을 크게 뒤흔들 일이 미국 대선이라 보는데요. 코인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트럼프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민들에게 불을 안겨줬던 인물들이 시기적으로 한 명씩 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도지 코인과 단지 언급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룬 시바이누까지. 도지와 시바이누로 이뤘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진입하신 거라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요즘 뜨고 있는 테마들을 제쳐두고 가장 단기간 안에 목돈을 만들어줄 인물은 다음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하는 게 제가 트럼프 관련된 직접적인 코인을 언급할 겁니다. 트럼프를 통해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이 앞으로 코인 시장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정치 활동에서도 암호화폐를 수용해 암호화폐로 정치 기부를 받기 시작했고 최근 그는 유명한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회동 후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는 재선 후 비트코인 채굴 규제 완화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중국과 대등한 코인 물량을 경쟁 중인 미국인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 이 차이를 압도적으로 누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보니 다가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관련된 투자 종목들이 그동안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했고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했을 때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어줄 관련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코인을 알기 전에 우선 민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400만원으로 1조를 번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됐고 코인 시장이 하락에서도 수천배 상승을 보여준 페페코인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게 바로 이 민코인이죠. 인터넷이나 뉴스 보시면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유행시키고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따라하는 것 이것을 외국에선 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웃긴 이미지나 움짤 등을 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지나 시바인우처럼 개를 캐릭터화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만화 캐릭터까지 수많은 민코인이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던 중장년 투자자들은 민코인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유행한다는 거 하나로 투자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를 민코인화한 게 마가코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뜻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민코인 마가코인은 트럼프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민코인은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를 형상화해 만든 마가코인은 24시간 만에 5천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고요. 최근 발행된 트럼프 미디어 코인 DJT는 3시간 만에 거의 50만 배가 급등하여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돈 5천 원만 매수했어도 25억이 되었다는 건데 참 어이없으시죠? 이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단돈 5천 원이라도 사보고 그런 말 하십니까? 소액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종목에 물려 있거나 단타 쳐서 작은 수익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을 벌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을 발표 후 사토시 트럼프 코인이 8천 프로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겨진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꾸준하게 돈을 벌어줬다는 거죠. 트럼프는 직접 만든 SNS 트루스 쇼설로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죠. 하지만 트럼프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마가코인을 들어갔다는 거죠. 마가코인 출시 당시 어땠습니까?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죠. 관심종자의 쇼다. 한탕 해먹으려 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루 동안 5천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 10만원만 투자했어도 5억 가까이 벌었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앉는 사이 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고 많은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트럼프가 마가를 언급하면서 역대급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마가코인의 창립자가 트럼프에게 58만 개의 토큰을 전송하고 처음 몇 천 달러에 불과했던 마가코인의 가치는 1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엔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트로그도 토큰의 절반이 트럼프에게 선물되고 나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에게 코인을 보내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트럼프 지갑에 최근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 또한 한 달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트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AI 또한 일주일 이내로 3000%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무조건 갑니다. 종목을 바로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만 코인명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지갑에 계속 추가되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3968-1238 010-3968-1238 위 번호로 막아라고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도보기란 눌러주시고 링크에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 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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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